자, 헤드라인 주십시오. 개별 기업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기아 거침없는 질주 상반기에 157만대 팔아서 역대 최고 실적이다. 어제도 테슬라가 폭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격 인하를 하니까 출하가 확 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가격 인하 같은 것들을 쓰면서 시장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그런 걸 각인시키니까 테슬라 주가도 많이 올랐고 어제 우리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전고점 들어가고 막 지금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에코프로 20% 올랐습니다. 축하해? 뭐 이런 거 축하받고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우리 코스닥 지수가 그냥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주 전기차 배터리 쪽이 큰 기여를 했는데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려면 기아차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어쩌면 형보, 형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현대차보다도 훨씬 내실 있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아마 하반기에 미국에서 출시되는 EV9에 대한 기대감 또 미국 현지 공장에서의 새로운 모델의 출시 이런 것들이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기아차, 뭐라고 할까요? 느낌이 기아가 잘 나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제 세대라든지 제 앞뒤로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1978년으로 기억하는데 기아 자동차가 브리샤라는 이게 사실 현대차의 포니와 더불어서 거의 국민차 수준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맥락을 읽는 게 사실 승용차로는 프라이드라는 게 있었죠. 프라이드 즉 거의 첫 차는 프라이드 그런 거였고 그거보다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많은 기여를 했던 게 봉고죠. 봉고 봉고차 자영업자,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고 또 지금도 사실은 베스트셀러카 중에 패밀리카 중에 카니발이라는 거는 이 프로님이 세 번이나 샀잖아요. 카니발만 카니발만 모르게 자주 바꿔 그런데 어쨌든 그러던 게 기아차가 사실은 1990년도에 들어와서 경영과 자본을 분리합니다. 원래 김철호라는 분이 이 회사를 설립한 분은 경성 전공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자전거 만들다가 오토바이 만들다가 삼륜차 만들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IMF 전으로 해서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98년도 4월에 법정 관리되고 98년도 11월에 현대차가 인수를 해요. 그런데 그때도 말이 많아서 현대차도 그때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때 인수 경쟁을 누가 했냐면 그래서 제가 이 말 사항을 드려보려는데요. 현대차가 일단 썼고 그다음에 대우가 썼어요. 대우차 할 때잖아요. 그때는 대우는 문제 없을 때거든. 망하기 전에. 망하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삼성도 썼어요. 그다음에 또 포니가 썼어요. 아니 포드가. 그런데 이제 물론 결과론이지만 만약에 대우가 기아차를 인수합병했다 혹은 포드가 인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삼성도 마찬가지고. 삼성은 이 인수가 안 돼서 니산이랑 합작해서 삼성 르노를 만들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세계 한국 M&A사에 가장 잘한 M&A로 꼽히는 게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예요. 물론 이제 결과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기아차가 원래는 정말 저가차. 미국에서도. 현대차보다 더 저가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타임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여기를 기아 미국 판매법인을 삼성 SK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100대 기업으로 기아 미국 법인을 넣어요. 그리고 100대 기업 혁신자 부분 이노베이터스라는 부분 리스트 맨 위에 기아를 올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한 기사를 썼는데 미국 전기차 판매 정상을 향한 기아 아메리카에 예상치 못한 질주다. 이렇게 됐는데 지난해 기아가 저가 자동차량 평판을 떨치고 연매출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 주인공이 전기차 EV6라는 거예요. 저가차.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저가 이미지를 그냥 기존의 스포티지를 비롯한 SUV도 많이 깨트리긴 했는데 그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트랜스퍼를 하면서 이미지를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아차가 그거에 성공하고 물론 최근에 EV9에 대한 떨림, 소소한 그런 것들도 우리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거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EV6 크로스오버가 연간 판매 신기록인데 어쨌든 전기차 판매 물론 테슬라고 격차는 많이 납니다마는 2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기아차의 상반기 판매량 추이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하고 비교를 합니다마는 저 정도 추세라면 현대차도 워낙 잘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아차와 현대차의 어떤 상승 추세에 그 갭이 미미하게라도 줄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기아차가 자라는 거는 SV에 관한은 거의 그렇죠? SV 비중이 정말 높은 게 스포티지가 미국의 경우에 스포티지가 7만 1,800대를 팔고 텔룰라이도 5만 5천대, 소렌테 4만 2천대 그래서 미국에서 판 차량 중에 SV 비중이 작년 상반기에 67.8%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몇 퍼센트냐? 71.7% 그냥 SV 브랜드네요? SV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소형차 이런 세단을 많이 파는 것보다 SV 파는 게 훨씬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제가 누차,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대차, 기아차, 내연기관차 많이 파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도 몇 번 드려져요. 그런데 기아차가 IRA의 수혜를 못 받잖아요. 못 받으면서 전기차가 잘 팔렸다는 거가 신기한 일이에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불리한 건데 그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리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뚫고 들어가서 그런 쪽에 매출 신장률이 30%나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게 뻔한데 사실 2024년도 4월부터 어쨌든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사의 시범 생산에 들어간다면 2024년 4월달이라는 게 이제 불과 몇 달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기아차의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실시를 하는 거고 어쨌든 내년 10월부터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 세 개 브랜드의 전기차 양산에 어쨌든 이 공장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불리한 거 IRA 법안의 수혜도 못 받고 현장에서 전기차도 지금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EV6의 선전 그리고 EV9이 또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아차의 주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대차 주가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보는 게 한번 주가 차트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제 저게 이제 9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최고점 그러니까 저게 언제입니까? 2021년도 그때 현대차 애플카 한다고 그럴 때인데 종가 기준은 10만 2천 원이에요. 사실은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저거는 피레침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거는 사실 저 때는 저게 가격이라는 게 정말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차가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하락기에도 많이 안 빠지고 이제 상승 국면에서 전 고점을 어떻게 보면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환골탈태라는 표현? 왜냐하면 기아의 어떤 저가 이미지를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랜딩으로 극복하고 디자인으로 극복하면서 다시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확장 모멘텀에 차종들의 어떤 이미지를 확 변신시키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정평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기아차의 어떤 향후 행보라든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기아는 오래 들고 있었던 분들은 다 두, 세 배 이상은 다 되셨겠네요. 그런데 아까 주가 차트 다시 보여주시면 10만 원대 주가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직전에 보면서 3만 1,900원입니다. 저게 2020년 7월에 급등한 상태에서 전 고점의 돌파를 앞둔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 국면에서 주가 지수는 얼마나 빠졌으며 한국 대부분 제조업 분야의 대표 주식들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기아 자동차의 주가는 상당히 선전한 거다. 물론 저때 산 분들은 아직도 물려있는 분들이 있겠으나 사실은 기아차의 어떤 장기 추세선이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아차가 향후에 전기차 육수를 얼마나 해낼 수 있는가 이런 건데 사실 굉장히 불리한 국면에서 뭘 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조업의 한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기아차의 탄생과 또 어떻게 보면 변천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의지를 가진 경영자들이 또 직원들이 한 회사를 살려낼 수 있다는 측면 그런데 또 어떤 회사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인데 쇠락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동종업계지만 어떤 기업은 저렇게 화려하게 부활을 하고 이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동차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아마 앞으로 한 5년, 10년이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의 정말 첨예한 양극화 명멸해간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또 부상하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중에 기아가 굉장히 유력한 전기차 시대의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흐뭇한 기사라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우리 류종 의자가 EV9과 현대기아차, 전기차의 일부 결함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그래서 너는 까내리더니 오늘은 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그 결함은 있는 그대로 결함이 좀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될 결함인 거고요. 그럼요. 결함이라는 게 뭐 그 기사를 했다고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기자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대신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선전하는 건 그대로 또 팩트인 거니까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국토부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유정훈 기자가 얘기했던 ICCU 관련한 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결함 의심 신고 34건 접수돼서 내용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ICCU는 이제 배터리 쪽에 이제 달려있는 그 칩 같은 거죠? 통합 제어 충전 장치. 그래서 이제 고속이냐 아니면 저속 충전할 거냐 이거를 이제 원래는 따로따로 라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이제 그걸 한 번에 모아주는 그런 이제 통합 칩이라고 통합 뭐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뉴스는 그 뉴스고 오늘 김 프로님 말씀은 금 프로님 말씀인데 그거를 항상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아니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튼 뭐 두 개 다 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결함은 결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는 건 선전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그리고 미스터마켓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얼른 여기서 마무리하고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